여러분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타이틀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이드들과 이 책에 대한 특별한 상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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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절하신 분들을 만나서 얻었다. 오늘은 아내분께서 몽제 약국? 몽제? 몽주? 몽주 약국 먼저 모셔드리겠습니다. 파리에서는 저는 일정이 없습니다.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저는 운전을 할 뿐입니다. 여기 무료 주차장이라서 그런가? 캠핑카가 여기저기 많네요. 일단 여기 또 물 받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파악해놓고 만약에 일로 오게 되면 다시 받아야지. 알겠습니다. 어? 어, 이거? 맞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이따가 받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확인만! 안 나오네? 안 돼! 이런! 일단은 안 되는 걸로 파악 완료. 겨울이라 그런가? 가을에 왔던 사람이 물 나온다고 그랬는데 진짜 왜 안 나올까요? 일단 갑시다. 갑시다. 비가 참 많이 오네. 계속 비용 다오는... 파리가 이렇게 중심이 1구. 시계방향으로 점점 넓어지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 우리가 16구에 있었어 보니까. 아... 멋있다. 좋아? 좋아요. 에펠탑 밤이 더 아름답긴 하지만 지금도 이쁘다. 매일 볼걸, 이제? 응, 좋다. 여기 있는 동안 쉴까 봐야지. 비 맞고 있는 에펠탑. 우린 약국 가는 중. 화장품 잘 하러 약국 가는 중. 프랑스는 특이하게 약국에서 화장품을 판다기에... 난 프랑스에서 일정 없고 당신이 가자는 대로 모시고 이제 운전을 해드리는 거지. 센 강변을 따라서 콩보드 광장을 가서 다리를 건너서 황대웅을 지나서 약국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2.7m? 아... 미치겠네. 잠깐만, 2.7m 하고? 아... 훨씬 높은데? 어우, 우리 습관. 현장을 잘 봐야지. 도대체 왜이렇게 많아? 센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다 예쁘다. 왼쪽도 예쁘고 장면도 예쁘고 오른쪽도 예쁘고 자, 이제 가시다가 보면 좌측에 노트르담 대성강이 나올 겁니다. 와... 다 왔어, 이제. 오... 사모님 1차 목적지 여기 있네. 헉... 아... 멍주 약국 여기 맞죠? 네. 일단은 주차를 어떻게 할지 보고 일로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주차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좋네요. 왔습니다. 주차 기계가 안 보여. 약국 안에 들어가서 물어봐야겠어. 여보. 네? 주차요금 내야 되는데 네. 해결하고 올게. 1시간 육류로 거의 8,000원? 1시간 도착. 1시간 됐습니까? 주차. 네. 저기, 저쪽 가니까 계산하는데 쪽에 가니까 한 먹고 지금 3명 났어요. 잘됐네. 물어보고 사. 네. 저는 오늘은 사모님 모시고 다니는 기사입니다. 들어줄까요? 이거 오빠 내가 사준거 아 이거? 중국에서 이거 맞죠? 이거 꽤 살까봐 이거 이 정도면 얼마냐면요 6,000원 7,000원 정도? 저는 그냥 따라다니겠습니다 네 나만 봉수 어떻게 사? 봉수? 봉수? 봉수야? 짐 쉬면서 불어 공부 봉수? 봉수완? 갑자기? 찍고 있어요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분이 계시니까 편하네 이거는 제형이 어때요? 얘는 되게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 근데 아무튼 얼굴에 바르는 썬 맛 맞아요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이런 친절한 분이 계십니다 찾아오래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걸 이분은 다 아십니다 잘나가는거 다 알아요 끝 끝 오빠 이거 이건 되게 유명한건데 여기서는 많이 짜다 그래서 일단 살 세 개만 뭔지 모르지만 어차피 아 이거 오일이에요 얼굴에 바르는 거 너무 건조하고 얼굴에 오일을 왜 바르는지 모르지만 일단 요것만 사면 되는거야? 네 오케이 아 앰플 사야돼 따라다니면 힘든구만 아니야 힘들지 않아 잘할 수 있어 나는 끝 끝 끝 끝 끝 우리 집에 가는 길 응 우리 파리 집에 가는 길 미영아 예쁘다 와 에펠탑 불빛이 여기까지 비치네 우리집까지 에펠탑 불빛이 비쳐 파리 16구 여긴 프랑스 집당이래 고민의 시간 고민 끝 그냥 가보는걸로 네네 여보 이렇게 생겼어 와 와 와 와 메뉴 공부 시작 하하 오빠 여기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어려워 공부 좀 더 할게 하하하 우리가 뭘 시켰는지는 지금 찍어놔야겠어 맛있으면 나중에 딴 데 가가지고 이거 있냐고 당신 화이트 와인 스위트한거 먹고 싶더라도 시킨거 못 읽겠어 근데 12유로네 뭐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레드 와인은 이거 아 디스 원 오케이 오케이 이거래 10유로 맛은 정말 있구만 하하하 정말요? 빵이 나왔습니다 오빠 나도 행복해 행복해 왜냐면 나 10년 전에 혼자 왔을 때 나도 행복해 진짜 이런데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혼자는 못 오겠더라고 근데 결혼해본 남편이라 보니까 너무 좋아해 우리 여행중에 이거는 밀브일 뿐이야 맛있어 맛있어? 분위기 때문이 아니야 이건 진짜 맛있어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다 빵은 맛있었다 다시 기다려 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치즈 뭐 이것저것 있는 샐러드 밥은 사이드 이게 타이거 미프레인데 뭐 먹어봐야지 오우 이게 트러플인가가 처음 봐야 음 나도요 초코 초코 이거 왜 이렇게 써서 음 맛은 있어 고기 밥 더 시키고 싶지만 여보 이제 우리 먹는 때 집중합시다 대충 이렇다라는 걸 영상으로 담았으니까 우리가 추억하고 싶으면 이걸 보면 되고 우리는 보시던 분들도 뭐 이렇구나 아실테고 우리는 그냥 맛있게 먹는 걸로 너무 맛있었어요 해주세요 손 한번 흘러주세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나는 진짜 우리 동네 너무 맛있었어요 나는 이리로 올라간대 아가씨 땅은 저기 아가씨 땅은 저기 맞어? 어? 이렇게 차들이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맞어? 여기가 차들이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맞어? 저쪽이네 맞아 여기야 우리 가는 길이 이렇게 어두웠어 아빠 뒤에 무서운 아저씨 안 따라오지? 네 나도 무서워 조심해 아주 여기가 가로등 다 하나도 없거든 위험하긴 하다 근데 여기서 뭐 구경도 하고 하던데 그리고 깜깜해 내가 카메라도 후방을 확인하면서 가도 있어 네 뒤에 도착 가득한 잔 가득한 잔 가득한 잔 오늘 어디? 몽주야꼬? 네 내일은 당신이 원하는 생뚱? 네 뭐 거기 벼룩시장 제가 모자 드릴게요 네 짠 맛있네 아 맛있다 이거 저렴한 맛이 아닌데 내가 잘 모르지만 이거 바게트빵 먹어보고 싶었어 뭔가 빵이 달라 뭔가 맛이 달라 오늘은 방 아니야 오늘은 생뚱 벼룩시장 이런데를 왔다 아내가 그릇을 사고 싶어서 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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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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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뚱 벼룩시장은 주말에만 한다는 거 아니야 오늘은 그냥 철수 그리고 캠핑장 할인카드를 파리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걸 온 김에 구매를 좀 해야겠어 내년에 올라올 때 비수기때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 일단 찾아볼게 네 갑시다 와 주유 좀 하러 왔는데 파리 시내라서 그런가 2.25 경영 한 칸만 넣어야겠다 네 수정했어요 와 와 진짜 올득하다 멋있는데 와 진짜 올득하다 와 뭐해 이거 멋있다 나는 상호래요 그래? 봐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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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uentra 여기 주워줄게 Is this Citroen? Old Citroen Yeah Nice 잘했어요 Citroen이라고 프랑스 브랜드인데 1970년도 비행기 이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게 편한데 유럽만 배송이 된대 그래서 차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파리오면 여기서 구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출판사라는 것 같은데 여긴데 여기서 끝까지 가라 인터넷에 이런 그림이였어 인터넷에 이런 그림이였어 이런 그림이였어 이런 그림이였어 여기 데스크에서 불어넣어 What? ok 점심시간입니다. 2시부터. 잠깐만 나갈 때도 찍어야 된다? 잠시만요 이걸 어떻게 하는거야? 도와주신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프랑스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문을 열어줬야? 그냥 문을 열어줬야 아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열리지 않나요? 네 크리스마스에 오프에 없어서 없어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아크시 오프에 아크시 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 ostat 좋은 하루 되세요. 진짜 럭키 근데 이렇게 그냥 오피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되게 확실한 방법은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물어봐야겠다 유럽에 한 만 개의 캠핑장이 있는데 그중에 한 3, 4천 개 그거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비수기에 성수기 7, 8월에는 안되고 이거 럭키는? 아, 네. 시, 시, 럭 23, 터나? 네, 2, 20분 근데 내 핸드폰 번호가 안 돼 제 핸드폰 번호가 원하시나요? 제 핸드폰 번호가 원하시나요? 네. 제 핸드폰 번호가 원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가 원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가 안 돼 제 핸드폰 번호가 원하시나요? 네. 제 핸드폰 번호가 원하시나요? 네. 제 핸드폰 번호가 원하시나요? 네. 제 핸드폰 번호가 원하시나요? 제 핸드폰 번호가 원하시나요? 네. 저희 바위에서 럭키는 폭로 받은 후, 러시아에서 엔컬서 키태프 유어 바이프 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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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세이프 드라이빙! 고맙습니다! 바이 바이! 친절하시네. 진짜 친절하시다. 우리가, 내가 특히 안전불감증이 이제 5개월쯤 되니까 생겼지. 저 사람 말은 제발 캠핑 사이트 가라. 거기가 시내 나오려면 1시간, 2, 30분 걸린다는데 오늘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어... 이게 그 블로그에서 파리 가면 먹어야 한다는 그 빵인 것 같아요. 음, 맛있어. 어제부터 느끼는 걸 주면 프랑스 맛있어. 응. 정말 얼마나 할인될지 알아봐야겠지만 할인이 되는데 갔는데 카드가 없으면 돈 아깝잖아. 응. 여기서 기다립시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는 게... 블로그 두 개를 보고 왔는데 물어봐야겠다.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되냐? 정보를 공유해야지. 정보를 공유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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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한 판매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프랑스. 그래서 제가 드릴게요. 특별한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그리고 이 모든 모델의 경제는. 모든 모델을. 와우. 이 모든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모든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여기, 만약에 조금 서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0원.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21,95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I don't know. You speak French. Anyway, some ladies said this is not impossible. It's my meeting with you. It's not a good way to get this hard and good here. Yes, because we deal with this book for a company which is in Holland, ACTIV. And we are a French partner. A long time ago, some current people like you come here to buy but I don't know why they come to this address. So which way is better way to get this hard and good? It will be to go to the 12th of Rue Mozart. Voila. It will be better. You can find the camping card access, the discount card inside the book. The card is in the cover one of the two books. Okay? And we hope to you a very nice trip in Europe. Okay. Goodbye. Bye bye. Bye bye. Ah, 운 좋게. 친절하신 분들을 만나서. 얻었다. 어쨌든. 뭐 여기 와서 사도 되는데 2분 거리에 리셉션이 있는대로 주사를 알려줬는데 한번 그쪽으로 가볼게. 내가 이거는 좀 공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이걸 찬니라고 되게 고생했죠. 어, 고생했거든. 여긴데. 아, 여긴데. 뭐 이런. 어, 이게 이제 쇼핑몰도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약간 요즘. 뭐 여기서는 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다. 내가 봤을 때 그게 훨씬 편할 것 같다. 라는 생각. 우리는 여행이 너무나 순조롭기 때문에 타이밍이 딱딱 맞아가지고 들어가서. 앞으로도 쭉 계속. 그런 기운을 모아 모아. 갑시다. 네. 저 공원 너머가 우리가 있었던 무료 주차장이야. 좀 더 서쪽으로 멀어져서. 파리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캠핑장으로 가려고. 안전을 생각해서. 엄청 커. 에이. 진짜 크네. 캠핑카드 되게 많다. 엄청 많다. 아, 이렇게 캠핑카 많은 캠핑장 천하오네. 쨘강. 5,000원짜리 프랑스 와인과 5,000원짜리 폴란즈 소거기. 5,000원짜리. 맛있어. 수처럼 생긴게 있어가지고 샀는데. 심지어 매워. 엄청. 진짜? 우와, 이거 뭐야. 완벽한 한국의 맛인데 이거? 이거 사자. 프랑스에서는 매운 고추가 있다, 없다. 있다.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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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